클로팩트 승천 10정도로 해보자 골드를 전부 읽고 세대치력 14 근데 타격도 클로 타격이에요? 아씨 미친 미친 모드 후배파기의 미친 닥터클로 에너지를 1, 1 씁니다 저거 너로스가 안 가져가나? 저거 너로스는 뭐하나 저런 거 안 가져가고 엘리트 총 가볼까? 옆에 불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엘리트 총 가보겠습니다 피해를 1 줍니다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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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라인 뭐야 되돌리기 몇 번역 안 돼 있지? 되돌리기는 무쇼인가 봐 10 데미지를 주고 사용하면 코스트가 감소합니다 카카오 모든 클로 카드의 데미지를 3 증가시킵니다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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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데미지라서 못말기를 안해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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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한 나와서 살았다 털릴뻔했네 드로우 나오기 선에는 제대로 후벽할 수가 없겠네요 하위보 나오면은 덱상하는 거 아니야? 클로셀 취약을 부여합니다 클로엔티어 아니 넣을 카드가 없네 제대로 된 카드가 없네 조금만 버티면 엄청 세지는데 그 조금 버티는 게 힘드네요 음... 정상인 카드가 없습니다 모드 제작자가 약받았어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은 금방 엄청 세져요 걷어내기 드디어 나왔다 엘리트 패러 가자 근데 저거 저 뭐냐 빨간밭 나오면은 어떻게 잡지? 엘드로우 어 클로포원 오프 굿바이깟 대박 대박 나옴 이거지 모든 클로카드가 0코스트는 아니에요 에너자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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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모 없는데 음... 부팅 과정도 큰 도 만들 것 같은데 홀로그램 아비보는 코스트가 안 돼요 기본이 코스트라서 개선 개선 FTR 한장이면 돼 이거 엘리트 더 가는 거는 좀 힘들겠다 아 광역기가 있었어 몰랐네 아니 저 놈에 FTR 어 라가블린은 쉽게 잡았을 텐데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감소입니다 백전 퍼즐 미만 잡이 아닐까 강섬 핵 분열 못 넣고 자야되나 자야겠죠 아닌가 재료는 때릴까 잘 자야 될 것 같아 잘 자야 될 것 같아 안 자도 될 것 같으 괜히 쫄아서 자는 것 같은데 안 자도 잘 받겠다 개센데 클로포 원 외형 제일이 좋긴 한데 저거잖아 핵 배터리 합시다 구체 쓰지도 않는데 엘리트 엘리트 더 가지 말까 엘리트 안 가면 나 뭐 해야 되지 불이나 좀 보고 강원할까 불 세게 볼 수 있고 상점 보면서 제거도 좀 하고 첫 번째 유물 코스트 감소입니다 감소 아까 반복 넣어 놓는 것도 괜찮았겠다 코스트 어 태보 하위모 지금 두 장이고 저거 트루 계속 더 넣을 거고 뭐야 이 캐릭터 왜 수비 다섯 장이야 수비나 좀 계속 더 지울게요 그리고 끼시를 만나게 되는데 개쌤 파워포션 스택 클로우 스냅 클로우 스냅도 저거 냉기구체 영창하네 희한하구만 아이고 신성 저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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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클로우 포워원 까지 들어가면은 충분히 잡죠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클로우 클로우 파일 드라이버 효과는 그대로네요 클로우 파일 드라이버 음 그냥 걷어내기 강호해서 걷어내기 쓰면 될 것 같아 후벼 후벼 파일 드라이버 클로우 포워원 데미지 증가 후벼 파기 데미지 증가 음 별로 강호할 것도 없다 알고리즘이나 강호할까 엘리트 조금 더 가도 되겠다 근데 저거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 흠 그 거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개쌤 클로앤티어 지금 딜은 안 모자라죠 드론은 더 열심히 챙기죠 헤드 말렸네 헤드 말렸네 헤드 말렸네 데미징은 2배씩 오르긴 한데 지금 하위모 한 번 더 돌리는게 핵분열 핵분열도 드로 봐줄 수 있지 스크래핑 클로 스크레이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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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굴리면 될 것 같아 걷어내기 또 나왔다 킹어내기 오버클럭 써도 될 것 같은데 강화는 좀 해야겠지만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폐가 너무 잘 나왔음 카드가 너무 잘 나왔음 깡깡 지금 제가 카드를 안 넣는 게 저거 카드를 넣으면은 결국에 올포원 늦게 잡혀서 딜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딜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병번개 걷어내기 쓰면 되겠다 걷어내기 하나 더 나왔어? 근데 지금 한 장으로도 다 돌아가죠 오버클럭 강호에서 그거나 쓰자 저거 다 아쉬워넣 아쉬워넣 다 아쉬워넣 저거 다 아쉬워넣 그냥 아쉬워넣 이거 아쉬워넣 맞아야돼? 왜 맞기 싫지? 어차피 포션 쓸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쓰지 쓰지 왜 써지는 클로어 써지가 아니죠 실망입니다 클로어 써지로 해주세요 껌별 곤충벽재 껌은별 클로어 써지 해주세요 클로어 써지 백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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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달팽이가 나오게 되군요 모드인데 그다내기 반복 반복 짚고 저거 핵배터리 볼 수도 있을텐데 거든이기 왜 이렇게 잘 나와 어? 담배? 근데 담배에 흡연실이 없지 담배를 피지 못하는 돌리? 돌리 하위모 돌리 알고리즘? 돌리 알고리즘이 더 나을 것 같아 심장 볼거면 딜 진짜 늦게 올라온다 딜 진짜 늦게 올라온다 호협하기 되기 힘든 이유가 다 있어 엘리트 4마리를 볼지 불을 하나 볼지 불 하나 봤자 강화할 거 딱히 없지 아깐 담배도 안 샀고 아깐 담배도 안 샀고 후파 대결 힘들죠 얘가 제일 쉽겠네 아닌가? 아닌데 얘 쉬울 것 같은데 아 오리알콘 너무 오랜만에 이래서 오리알콘 너무 오랜만에 이래서 오리알콘 너무 오랜만에 이래서 어 금강좌 좋고 클로우레이지 우와 이거 힘 배율 엄청 높네 그러면은 이게 이게 있으면은 아까 저 뭐냐 날뛰기는 아예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얘가 제일 세네 멍챙이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얘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? 얘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? 네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잡긴 참네 태보 태보 에... 모드입니다 모드 모드 호화로운 별개 에너지 포션 에... 에... 하얀 포션 보단 좋겠지 버퍼 자방 헬로월드 버퍼뿔 근데 심장 생각하면은 버퍼뿔이 뭘 할 수 있겠어 유전 알고리즘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... 최사체력 50 하... 최사체력 50 이번 턴의 덱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화상이 버린 카드 더미로 가기 때문에 이번 턴이 안전해진다 50딜정도 나오는데 아 저것 저것 갖고 올 수 있지 태복 끝 긁어내기 디펙트 모드입니다 가지 필요없지 갑분가 그래서 터보 한번 더 쓰는거는 좀 힘들것 같고 포파 딜이나 좀 올려놓자 이게 잡을 수 있을것 같은데 이거 모드라서 능력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 뭐야 지금 안걸려있네 클로셋 잡았다 어떤 후겹하기에 미친 사람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후겹하기에 영혼을 바친 어떤 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병폭풍? 클로우 스냅 병폭풍에 기계약습 넣을까? 필요없을것 같은데 이 모드에서는 음수에서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검은 별 도파로 안하냐 검은 별 검은 별 되게 애매하게 잡혔네 클로어팩트 모드입니다 모든 공격카드가 클로로 바뀌는 미친 모드죠 아니, 이걸 못 잡는다고? 슉 슉, 슉, 슉 근데 이거 심장 어떻게 잡냐 보스 깨알같이 시간포식자 나오는 거 보소 그지 같은 게임 꼴랑 15힐이지만 힐이 넓었다 심장 딜 무슨 수로 막제? 일단 유전 킹고리즘 있긴 한데 부츠 마이너스에 적용되나? 룬 축전기에다가 아까 저거 일제사격지 입었으면은 괜찮았겠다 아이고 어? 어? 아니! 놀리는거지 이거 지금 아이고, 내 소리가... 얘네들은 딜 안들어와서 개꿀로 잡는데 심장은 내가 때릴때마다 딜받아야되잖아 어? 어? 왜 이제 이걸 줘? 아니, 진작 줄 것이지 소비를 쓸까? 조각몸을 쓸까? 둘 중에 뭘 써도 이길 것 같아 뭘 써도 이겨 그러면은 코스트가 낮은 조각몸을 쓸까? 이거 승천 낮아서 꼴랑 1다임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드로우 보고 방어도 챙기고 태복 아니, 젠장 아이스크 아이쿰 빙신같은게 아이스크뜩 아이 빙신겜 진짜 빙신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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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처구니가 없대 와 이게 딱 태보가 맨 마지막에 있네 게임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유전알고리즘이라도 안 빠졌으면은 이거라도 써서 막을텐데 저것도 빠짐 너무 그냥 뭐야 이거 어떤 놈이 이거 넣었어 허어 0코스트댐 뭐지 껐다 켜면 소외넣기해주나 모드 제작사의 배려는 아니었을까 하이 다음엔 유전할 골이 쯤 나오겠지 아 이번 턴에 뽑아볼걸 아무튼 나옴 수고 아니 첫 턴 드로우 진짜 미쳤다 아무튼 제작사가 광기 소매 넣기 해줬습니다 의문의 광기 이 모드 자체가 광기에 휩싸였지 클로팩트 모드였습니다